최근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를 따져보자면 아마 영등포와 용산일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8월 공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일대 개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깜짝 발표였잖아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후끈 달아오리가 맞는 걸까요? 네.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 중에 기자 동행당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깜짝이어서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깜짝 발언에서 깜짝 놀랐군요. 여의도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개발한 지 50년이 지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금융국제음료지구와 주거지를 합쳐서 신도시급 재개발을 하겠다는 폭탄 발언 수준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가 굉장히 난리도 아닌 상황이고요. 용산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상구간을 지화하면서 회의, 전시, 관광, 이런 쇼핑센터 등 마이스 개발이라고 하죠. 이게 삼성동에서 잠실까지 하는 마이스 개발을 여기 용산도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정도에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금 정부와 약간 악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여의도하고 용산을 지목해서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여의도일까, 왜 용산일까라고 물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2013년도에 발표한 2030 서울 도시계획을 좀 기반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도시계획을 보면 한양 도심과 강남과 영등포가 3도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70년대 용동 대개발로 이미 신도시급 개발을 했고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도 하고 있고 이미 삼성동과 잠실을 마이스 개발을 하고 있어서 또다시 강남을 또 개발을 할 경우에는 괜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남은 한양 도성과 영등포 여의도가 남았는데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50년 정도 지나서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도 금융지구와 주거지가 약간 언밸런스처럼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면서 뉴욕 맨하탄처럼 개발하겠다는 굉장히 큰 야심을 가지고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징성이 크죠. 우리나라 교통의 요지에 입지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민족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은데 이런 상징성이 큰 용산에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마이스 개발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큰 개발 업종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발표는 여의도와 용산의 집값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들썩거렸죠? 굉장한 개발 호재죠. 사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뚜렷한 개발 호재가 없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했지만 계속 반려가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목동보다도 더 못한 지역이 여의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냥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의도라고 하면 최고 부천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게 계속 침체기를 겪고 있다가 이번 박원순 시장님의 발언 한 번으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매물 자체가 찾기도 힘들고요. 7월 10일 발언이 있었는데 7월 11일 다음 날 매물 8개가 다 거래가 되어버렸고요. 그나마 있는 나머지 매물들은 주인들이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코 아파트라든지 한강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호가가 2억 정도 올랐는데 그마저도 매물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 호재가 많았고 강남은 올 봄부터 약간 보합사였지만 용산, 마포, 성수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또 기름에 불을 쏟아 붓게 되면서 굉장히 용산은 원래 매물이 없었는데요. 지금 더 매물도 찾기 어렵고 개발 호재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올 상반기 전국 집값 연동률 그리고 토지 거래량 데이터에 비춰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2.05%가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한 6.9% 정도 상승했습니다. 땅값 상승을 보면 이게 당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좀 따져봐야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강세인 곳이 땅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산, 서울, 대구 순으로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만 보면 평균 0.05%보다 조금 낮은 한 2% 정도 상승이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파주하고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역시나 파주가 5.6%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강원도 고성이 이게 사실 별로 투자 수요가 몰릴만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지역별로 많은 상승 편차가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 산업 도시에 기반을 둔 지역들. 그러니까 조선읍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 동구나 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또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 같은 지역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늘기는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이게 건축물 부속이 아닌 순수 토지만 보면 오히려 3% 정도가 오히려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는데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단 말이죠. 이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 친구와 함께 못을 박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법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협의가 됐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왔을 텐데 23일 날 김현미 장관이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은 결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정부는 지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규제 카드인 종부세 인상한 카드까지 내놓았는데 서울시는 충분히 이런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깜짝 발언, 그러니까 가장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강남, 여의도, 용산 세 개 도심 중에 강남을 뺀 나머지 두 개 지역을 이렇게 반원, 대규모 그냥 일부 지역 개발이 아닌 거의 신도시급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폭탄 발언은 정부를 당황하게 하기에는 충분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발표는 할 수 있되 개발이 되느냐 마느냐의 키는 정부에게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서 김현미 장관 발언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테일에 많은 함의들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개발 계획에 대한 법적 권한이라고 할까요? 지금 저기 김현미 장관 발언 나오지만 국토부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발표는 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서. 이게 사실 여의도와 용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 국제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의 신도시급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 서울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사실 서울시 권한이거든요. 그래요? 직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직권으로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용산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지상구간의 지하철을 지하로 하면서 마이스 개발을 하겠다는 건 서울시 직권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용산 마스터 플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용산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같은 여당인데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추진하기가 굉장히 서울시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주셨다시피 정부에서는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안정화해 각종 규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은 개발하겠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황당할 것 같기도 해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파리 대책에서도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도 서울 투기 지역, 서울이 과열이 되면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경제 공약도 진행을 보류하겠다라는 굉장한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지 않는 야당 또 아닌 여당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깜짝 발언을 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될 수 있겠고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3선까지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을. 3선까지 했고 다음 4선은 이게 안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남은 게 대선인데 그동안 뚜렷한 개발 성과가 없었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꼬리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좀 더 조급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심의 승부수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도 받아들여질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제 승부수를 둬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개발을 한 번 하면서 굉장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고속도로를 바로 탔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님도 사실 지금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로 7017 고가도로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회심의 개발 호재였는데 사실 국민들 반응은 약간 뜨뜨미지근 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물론 이게 잘 만들긴 하셨지만 가보면 과연 이게 지금 굉장히 폭염으로 더운데 겨울은 굉장히 춥고요. 그래서 과연 저게 얼마나 좀 체감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큰 마음 먹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앞서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면 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 내부에서는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또 영동대로 개발 또 여기에다가 여의도 용산 개발 사실 이게 수년 동안 논의 단계만 머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게 정치 논리를 떠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나서 굉장히 설렘화되고 아파트들도 사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거지로서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대형 마트 하나 없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목동보다도 뒤지는 지역이 의도가 되어버렸는데 당연히 재개발, 신도시급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서울역에서 용산 부분 또 용산이 입지도 좋고 서울의 대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강남과 비교되게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고 명분도 있고 박원순 시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되고 나올 수 있는 규제들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꿈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정부와 조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물론 개발, 호재, 개발로 업적은 필요하겠지만 같은 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든지 여당의 힘을 얻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완 대책으로 투기 억제 대책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시각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뭐 이제 여의도와 용산 개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고 중심이 가도 일부 보류된 곳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약간 뭔가 엇박자 같은 양상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마스터 플랜으로 전체적인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서울시의 가이드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단지의 재건축 단지들은 개별 추진은 어렵고요. 엇박자가 아니군요. 그렇죠. 대부분 반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단순히 생각하면 이게 큰 개발 호재고 물론 지역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큰 개발 호재는 맞는데 개별 단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 일정이 있는데 의지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후기 억제라든지 개발 마진을 굉장히 줄이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고 일단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정치적인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개발 계획 자체가 미뤄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경우는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오히려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게 개발은 하지 않고 사업 일정은 늦어지면서 기존 개발은 다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 8월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이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제동을 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기 억제라든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려면 어차피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동에서 잠실까지 마이스 개발도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사실 용산이나 여의도가 제대로 개발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폭탄 개발 계획 발언. 김현미 장관의 제지.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